저녁 먹었어? 저희 아직 안 먹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피스가 뭐예요? 깨루피스! 깨루피스! 이게 유행하는 거야? 이분이 깨루피스예요 이유가 뭐예요? 일본 갸루 갸루가 뭐야? 화려하게 입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하시는구나 저도 춤 학생 때 진짜로 했었어요 옛날에 유행하는 거야? 이렇게 해서 얼굴 이렇게 가리는 거 아 얼굴을 가려야 되겠죠?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! 너무 귀엽대 난 이거 패키짱으로 하고 있었는데 패키짱